사기 결혼한 사람이 저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강성재요 강성재가 오빠 편지 숨기고 있는 거야 강성재가 오빠 편지 숨기고 있는 거야 강성재가 draußen 있습니다 강성재가sta 강성재가 오빠 편지 이런 가 Ми 196 뭐 찾으세요? 영자야 오빠다 뭘 그렇게 찾으시는지 저기 그게 혹시 이거 찾으세요? 영자야 오빠다 네 딸은 순시민의 엎두기로 보냈다 네 딸은 순시민의 엎두기로 보냈다 네 딸은 순시